짜잔 짜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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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종이 왔습니다 V라이베 V라이베였습니다 아이종이 1번 초 와 네, 드디어 첫 조언을 흔들고 왔습니다 네, 드디어 됐어요 됐어요 됐죠? 완전 즐거웠다고 하네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모두들 아아 네, 맞아요 어머니, 볼까요? 네 이나 오늘 어땠어요? 저희가 LBC 처음 콘서트를 한거잖아요 근데 또 엄청 문제가 커가지고 진짜 긴장했는데 또 이게 무대가 더 남다랬던게 예전에는 저희가 다른 가사님들이랑 같이 무대를 썼던거죠 이번에는 저희 이사원분들만 가득 채워진거니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이뻐 오늘 어땠는게 맞아요 진짜 진짜 저 멀리까지가 저 멀리까지 팬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되게 저희가 이미 있던게 아까 하프라가 말했지만 하프라가 말했지만 너무 이뻐 아, 맞아요 너무 이뻐 기억이 안나 그쵸 아, 맞아 내꺼야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공연하러 왔었잖아요 아, 진짜 공연하러 왔었잖아요 진짜 공연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새로웠고 또 우리 나쿠이토미이랑 하프라는 톤 엄청 새로워질거 같아요 아, 맞아 아, 맞아 어디있잖아요 뭔가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오늘 진짜 진짜 저희는 최근 안에 이렇게 큰 무대에 쓸 수 있는 누구다 위주헌 그렇습니다 우리 위주헌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그럼 위주헌 마지막으로 위주헌 분들께 담가의 말씀 어, 위주헌은 언제나 저희 근거에 좀 불타고 어, 저희가 이렇게 도영도하고 이게 되게 행복한 메일이 매일 배우는 분야의 이전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옆에 영원히 나와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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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